상소섬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섬, 삼소 해상풍력을 섬 자체 전력으로 삼고 이동수단은 전기차로 대체해 탄소 배출 없이 에너지 자립 100%를 실현한 꿈의 섬 대한민국에도 제2의 상소섬을 꿈꾸는 곳이 있습니다 그린 이코노미가 세계 화두로 떠오르기도 전인 2008년부터 저탄소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섬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친환경 산업을 선도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섬 바로 제주도입니다 CFI 2030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정책 목표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해상풍력 발전입니다 예부터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제주는 독일, 미국, 덴마크 등 해외 유명 풍력 단지가 위치한 곳보다 평균 풍속이 높아 해상풍력 발전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대한민국에서 풍력 발전 단지가 제주도에 가장 많이 자리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 풍력 발전 시장은 육상풍력 발전에서 해상풍력 발전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은 소음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고 설치 공간 제약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제주도는 얕은 수심과 평탄한 부지의 바다로 자면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풍력 발전 시장의 메카로 불리는 이유 하나 더 풍력 단지 개발과 관련한 제주의 모든 사업은 도청사나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부지 선정과 주민 합의, 사전 인허가 등 사업 전의 번거로운 절차를 미리 해결해줍니다 기업은 사업에만 집중하면 되죠 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환경적, 제도적 여건 모두를 갖춘 기회의 땅이 바로 제주인 셈입니다 제주 CFI 2030 비전의 또 다른 축은 전기차 시장입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도는 이 숫자를 더 늘려 2030년까지 도내 등록 차량의 75%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의 초점은 보급에 있습니다 이미 5, 6년 전부터 전기차 도입을 선도적으로 진행한 제주는 이제 친환경차 보급을 넘어 전기차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제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는 자율주행을 위한 R&D나 전기차 생산 판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 폐배터리 재활용 등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산업에 인프라를 갖춘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 마켓이자 관련 사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 배드가 바로 제주입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과 비즈니스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기후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기후기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사업 모델을 가장 쉽게 구현하고 사업 혁신을 가장 먼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섬 이곳은 탄소 배출 제로의 기회의 땅 제주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